강프로입니다 저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지금 장중이구요 0.8% 하락 중입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2월달 들어서 조금씩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따져봐라 그러면 2월 7일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에요 2월 7일날 에코프로그룹이 실적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모색할 거다 근데 거기까지만 딱 기다리자 그리고 나면 주식은 선반영 하기 때문에 나쁜 부분을 모두 반영을 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다 그리고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었던 부분은 거의 다 악재가 해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에 대한 문제보다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그 핵심 사항은 나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겠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왜 안 가고 그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 왜 사야 될까요 올라가니까 그럼 왜 올라가야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선 인증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하도 입구수들이 많아 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부터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요 내용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구요 자동일지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제가 매매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면서 내 계좌 수익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1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어 제가 24년도에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쵸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대략 한 이제 한 6주 차 정도가 됐죠 24년 들어서요 근데 이때 당시에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 0.78% 시장은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코스닥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정도 나오니까 시장의 내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내 계좌 수익률은 46% 다 자 이만큼 신뢰도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다가 한 종목이 잘 맞았어요 이러면 가능해요 근데 그 종목군에서 뭐 뭐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난 것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이 모두 다 포함된 수익률은 사실상 그게 계좌 수익률입니다 그쵸 그 내용을 인증할 수 있다는 건 그냥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 화면은요 키움증권에서 전체 계좌에 대한 수익률을 계속해서 랭킹을 집계를 합니다 그쵸 정확하게 여기 5108에 둘둘둘고 5108에 둘둘둘고 그쵸 어 정확하게 제 계좌가 맞구요 그리고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어 새로 오픈한 계좌인데 이런식으로 그쵸 지금 현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 번호 계속 돌아가죠 그쵸 자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상위 1% 입니다 그쵸 전 영업일 대비해서는 9252가 내려가서 전체 순위가 21,000이 정도 됩니다 키움증권에서 거의 뭐 개인투자자들이 키움증권으로 거래를 하는데 키움증권 상위 1% 즉 2만 이라는 건 지금 그 개인투자자들이 거의 한 1,300만 1,400만 정도 되는데 뭐 상위 1% 가 맞죠 자 그러면 더 이상의 인증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 제가 상위 1%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 에코프로 머티를 보고 있고 왜 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구요 자 무엇보다 어떤 종목을 해서 이런 수익을 내는 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 그쵸 계좌 수익을 그쵸 뭐 1년에도 1년에도 사실상 막 30% 40% 나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그쵸 6주 차를 보내고 있는데 30% 이상 막 40% 이상 그쵸 그리고 지난주에는 5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는 건 그냥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제가 매매하고 있는 기준이 다 나온 거예요 즉 주도주 매매를 스윙으로 매매하고 있다 그쵸 뭐 내용 보면 간단합니다 완료된 내용만 보면 뭐 hlb 같은 종목을 보면 정확하게 신고가 이후에 공략한 내용이 있구요 그리고 매수한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31%의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쵸 끝내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타점을 공략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인데 2월 초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자 그때 47.45% 기간을 따지면 하나 둘 셋 그쵸 3일 동안에 나온 상황입니다 뭐 하나만 더 보고 끝내죠 뭐 1월 달에 반도체가 강했으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종목도 보면 그쵸 매수한 이후에 정확하게 날짜 나옵니다 1월 23일 그쵸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21% 수익 그쵸 이런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그쵸 자 장 시작 전에 시장감에서 하라고 모두 다 공유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구요 소통방은 무료로 제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무료로 하느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구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은 요정도 하면 될 것 같구요 매매 중에서 그쵸 특히나 지금 중요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얼마에 봐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관점에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뭘 하느냐 양극재 중에서 전단계인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비엠 안에 에코프로 머티가 속해 있어야 돼요 포스코그룹에서는 퓨처엠과 홀딩스가 하는 업무가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양극재를 만드는데 세분화 시켜서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생각을 해야 되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엠하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더블 카운팅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게 더블 카운팅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드는 전단계에서 필수 소재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 비엠이 실적이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머티의 실적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최고치를 50% 까지 보고 있어요 50% 수익률이 아니라 에코프로 비엠이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있기 때문에 그쵸 맞닿아서 실제 가장 많은 자금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감안해서 본다면 에코프로 비엠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게 맞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도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비엠에 비해서 50% 만큼 평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자 근데 에코프로 비엠의 시가총액이 25조에요 그쵸 근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13조 7천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2를 딱 하면 20 한 6에서 7조 정도가 나와야 되는게 맞죠 자 그럼 답이 나온거죠 답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못 가는게 맞다 하지만 에코프로 비엠은 지금 바닥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다 지나왔다 왜 주식은 선반영 하니까 에코프로 비엠의 이 고가 58만원의 고가에는요 실적 기준에서 보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을 때에요 그쵸 근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18만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2년도 실적 기준에서 시가총액 25조 정도 여기서 조금만 올릴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 한 3조 정도로 보면 실제 지금 나와있는 에코프로 비엠의 멀티풀이라 그러죠 멀티풀은 그쵸 3800억에 33조 잡으면 대략 한 70배에서 80배 정도 나옵니다 그쵸 못해도 한 80배 이상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5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근데 그 미래가치가 무한정 반영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볼 때는 그쵸 어느 정도까지 반영 될지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어느 정도까지 나쁜 부분을 반영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 근데 그 확인하는 첫번째 단계가 모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 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나온 거죠 그쵸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를 2차전지 중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에코프로 비엠의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반등하는 가격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반등하는 가격대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선인지 계산할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쵸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상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종목들을 시장가 매수 장시작전 그쵸 8시 52분에 시장가 매수 시가의 책을 시키는 주문을 넣습니다 그쵸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젠백스 링크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쵸 고가에서 제가 매수를 한 결과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의 특성이 있어요 다 신고가 종목이다 소통방에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만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쵸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눌림목매매 한번 잡고요 신고가죠 그리고 하락하고 확인하고 눌림목매매 잡고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고가에서 한번 더 잡는다 그쵸 두번 2월 8일 한번 2월 16일 한번 5,900원을 샀는데 7,890원을 또 삽니다 이런 매매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매매를 해야 돼요 이걸 흔히 불타기라고 하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매수 매도 자 47% 수익 이거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쭉 올려서 보면요 2월 초니까 그쵸 에브리봇 2월 5일 장중매매 저 원래 장중매매 잘 안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도 시장도 그렇고 해가지고 할게 2종목 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급등을 한 거죠 자 근데 첫번째 공략 시점을 보면 2월 1일일 겁니다 2월 1일 2월 1일 시장감의 수 8시 53분 그쵸 정확하게 에브리봇을 진행한 내용이 있고 그쵸 모든 분들에게 47%의 수익을 안겨드렸다 그쵸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키움증권 상위 1% 정도의 수익률이 요정도 입니다 그쵸 자 긴말 드리지 않을게요 단타 좋아요 근데 단타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단타를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주도주 매매 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쵸 주도주 매매를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를 하면서 꾸준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쵸 매매 자체가 그쵸 뭐 손절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무료로 하느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구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제가 빠르면 2월 그리고 늦어도 한 3월달 정도에는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이 두 가지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먼저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얼마나 잡아야 되는지 그거겠죠 자 에코프로 BM의 반등을 보자 왜 에코프로 버티는 에코프로 BM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움직인 건 왜 그럴까요 MSCI 편입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에코프로 BM이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고가 매물대가 적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그렇죠 여기 이런 계좌 수익률을 낸 것 그렇죠 이런 계좌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건 그렇죠 앞으로도 제가 유지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주도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주는 고가 매물을 소화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소화를 한 종목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소화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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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를 높여 오는 상황이 왔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튀어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올라가고 다시 조정 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잡았을 때 고가에 물리면 고생하고 에코프로 BM 올라가면서 천천히 빠지다가 올라갈 때 되면 내 거 털고 다시 갑니다 왜 2차전지 등 꾸준한 성장 산업이니까 리튬 가격에 대한 문제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싹 다 무시하셔도 되고 무조건 가격에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내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뭐라 그랬나요 2주 2주 안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2주라는 기간은 제가 매매하는 것도 그렇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2주 안에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대를 제가 시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분량이 긴 만큼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돈 안 받고 무료 진행하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사항은 신고가 즉 가격을 보자는 건데 자 그러면 이 기준치가 선반영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월달에 정책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총선 있죠 자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 구간에 가 있다는 거고 신고가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그쵸 그 안에서 주도주가 있다 자 그럼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야 되고 어떻게 이 비중을 나눠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하시구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 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구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구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구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구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구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구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구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